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고니에요 아직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크리스마스처럼 행복한 이벤트를 가지고 왔어요 최근 스파이더맨으로 더욱더 유명해진 그 브랜드죠 소니와 고니TV가 함께하는 가슴 따뜻한 이벤트 바로 사운드로 감성까지 채우는 스피커 LSPX-S3 공동구매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빠르게 공동구매 혜택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정가 39만 9천원에 가격만큼 제품 퀄리티는 우수하지만 그래도 맨 처음에 사기 부담이 될 수 있었는데 거기서 약 17% 할인된 금액인 32만 9천원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로 인사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소니 제품은 이렇게 할인율이 큰 기회를 잡는 건 흔치 않아요 이것도 제가 소니한테 부탁해서 여러분도 여유있게 구매하시라고 오늘부터 26일까지 크리스마스가 지난 그 다음날도 구매하실 수 있게끔 구매 페이지를 열어놓을 거예요 그러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감성적인 연말 마무리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이렇게 이쁜 스피커는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정말 자신있게 소개시켜드렸죠 실제로 저는 매일매일 사용하는 중인데요 정말로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특히 자기 전에 오디오북이라든지 영화, 음악 감상, 유튜브 시청 등 요즘에 시국 때문에 차박도 많이 하시고 캠핑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가져가도 너무 좋고 연말 마무리 파티나 모임, 심지어 연인끼리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도 정말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또 무지향성 스피커다 보니까 360도로 사운드가 나가기 때문에 스피커를 가운데다 놓고 들으면 옆에 있든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모두 다 똑같은 사운드의 볼륨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사운드도 잠깐 들려드리면 제품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 정말 정성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카드 눌러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품 구매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카카오 페이지에 들어가서 빠르게 구매하시고 앞으로 nspxs3와 함께 하루의 마무리를 누구보다 감성적이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자 그러면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연도도 어느덧 다 끝나가는데 우리 소중한 고라니 여러분 덕분에 정말로 행복하고 고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부족한 저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 저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메리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누구보다 행복한 연말 되세요 이번 연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 사랑해요 빠이